아 진짜 나도 가면서 저도 가면서 와 진짜 독하다 설날에도 운동을 한다고? 새벽에? 이러면서 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엑소카이입니다 지금부터 엠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모닝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렌즈를 무조건 제일 처음에 끼고 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도 렌즈를 빼는 겁니다 네 정말 별거 없죠 그 다음 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무비 최근 본 영화 한 편을 추천해 주신다면? 가장 마지막에 본 영화가 아바타2인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바다로 들어갈 때는 숨이 안 처졌습니다 진짜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전 3D로 봤는데 4D로 다시 보고 싶어요 안 보셨다면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Monday 월요일을 이겨내는 방법은? 없는 거 같아요 있나요? 그거 있으면 그 사람 노벨상 줘야 돼요 진짜 없는 거 같고 또 끝나고 나서에 유튜브 보는 그런 행복이 또 그 다음날을 또 이겨낼 소소한 에너지 충전이자 행복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보시는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일요일 날 보고 계신다면 엠터뷰를 보면서 이 월요병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뮤직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은? 이 촬영을 하면서 동시에 병행하는 게 제 앨범 작업이랑 콘서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온종일 저의 노래만 듣습니다 매일 타이틀곡 듣고 또 수록곡 들으면서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또 어떻게 녹음해야 되고 매일 매분 매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멘탈, 나의 멘탈을 지키는 휴식 방법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편이고 되게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잘 안 되겠지만 언제나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마라탕 드시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리세요 아셨죠? 메이크업 나의 메이크업 필수템은? 저는 입생로랑 뷰티에 컬러 밤도 자주 바르고 쿠션도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게 제가 특별히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일단 예뻐요 또 남자가 쓰기에 피부가 번들거려 보이지가 않아서 부담도 없고 가려야 될 잡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잡티들을 정말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속력이 엄청나니까 한 번 딱 하고 간편하게 쓰기 정말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이 이번에 리미티드 패키지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꼭 저와 함께 커플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메리 최근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새벽에 이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운동을 하러 가는데요 그날이 설날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저만 있겠지 아 진짜 나도 가면서 저도 가면서 와 진짜 독하다 아 진짜 설날에도 운동을 한다고? 새벽에? 이러면서 갔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보니까 종국이 형이랑 이게 짝 있는 거예요 헬스인들이 다 설날에 새벽에 같이 살아 숨쉬는구나 이걸 느꼈거든요 그때 진짜 재밌었고 행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티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의 원동력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스스로가 재미있게 한다는 점인 거 같아요 재미있게 하니까 일할 때 별로 지치지도 않고 또 다음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하면서 즐기게 되는 거 같고요 오늘 촬영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니까 또 새롭게 재미있게 찍을 수 있는 거 같아서 저에게는 그런 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거 같아요 미션 팬들을 위한 넥컷 포즈를 취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무슨 챌린지를 배워왔는데 유행한다고 팬분들이 부탁해서 한 게 있는데 하겠습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하겠습니다 마리클레르 오늘 마리클레르 커버 촬영 소감은? 일단 너무 재미있었고 또 마리클레르와 함께 만나서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그때 다시 엠터뷰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트로랑 뷰티 촬영을 하면서 새 제품과 함께 또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여러분들도 꼭 이 제품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남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